형, 형 성격사 그런 사람? 오빠 침실의 여자 처음 왔어. 진짜? 네. 정말 해요? 응? 정말 해요? 아, 나 거실에 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렇구나. 아휴. 아, 여기 옷방이고? 아, 좋다. 옷방에 옷이 없어. 옷이 같은 상품으로. 오빠 그래도 방송인이잖아요. 그러니까. 몸 생각한다고 또 이런 거 먹네요. 아이고, 쓰다. 어우. 어우, 써. 어우, 근데 깨끗하게 옷을 해. 남자, 남자 혼자 사는 집 아닌 거 같아. 어, 여기도 오빠 있다. 뭐? 어디? 이거, 이거 멋있다.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? 어, 이건 형 뭐야? 이거 멋있다. 이거... 사진이에요, 그림이에요? 한때 저거 찍고 배우로 전업할까 생각했었거든요. 어우, 진짜 멋있다. 멋있다. 타트 같아요, 오빠. 아, 괜찮아? 다리 길어 보이지? 네. 어. 뭐라고... 어쨌든 재수가 처음이야. 아, 진짜요? 거 침실해. 야,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가 않아. 저기, 저쪽 방도 있어. 이 방은 있는 이유가 뭐예요, 형? 이 방은... 서재예요? 이 방은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. 이 방은 처음 들어온다. 자전거는 손에 댄 적도 없어. 한 번도 안 탔어, 진짜. 새 거구나, 아니야? 공부가 깨끗해. 나 중요한 거 바람 빠졌다. 한 번도 안 타는데 바람이 빠졌어. 바람 빠졌어, 봐봐. 그럼. 바람 빠졌어. 바람 빠졌어. 아, 사고 안 타면 바람 빠지는 거야. 야... 어쨌든 웰컴 투 마이 하우스. 온 이유가 우리 집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네.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. 사실 우리가 기록도 중요한데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다. 그렇죠. 지수기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. 맞아, 맞아.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라고 해서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중국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. 백화점 문학 센터 있잖아요. 그런 수준으로. 네, 그러면 그 수준에 알맞는 곡으로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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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기 좋다. 원, 투, 원, 투, 스프라이. 어. 아유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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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나무가 안으로서 있어요. 형도 여기 와서 찍으세요. 구멍나무야? 뭐라 한 번 해보니까 또. 나무가 안으로서. 지금 기억나는 건. 이게 포인트예요. 이게 두 동작에 들어가네 그럼 지수과. 네. 이거 하고. 이거 하고. 너무 쉽다. 그럼 너무 쉬우니까 한 명씩. 한 명씩 한 석, 보고. 한 명씩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. 고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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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피 모이. 와. 신 내렸네. 진짜 힘이 있어요. 진짜 잘한다. 우와 완전. 통お願い. 이제 정수부만 남으신거야. 이게 아니라 너 되게 귀엽고 깜찍해. 되게 귀여워. 우와 태권마 한 번 봅시다. 저 지금 공연 배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아 진수이게. 아 진수이게. 아 좋은 사람이었어요. 아 진짜 잘하지. 진짜 진짜 다들 잘하고 있어요. 진수이가 오빠 정말 잘해요 이러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게 참. 잘하는 거야. 느낌이 좋아. 아니 있어. 야 이 곡은요. 무슨 착하면 되는 거야. 그래. 완벽하게 구해낼야되지. 왜냐면 오빠는 끌려고 먹었습니. 얼굴 돌그럽이잖아. 오빠는 다 나시는데요? 괜찮다! 응 다음 거 나와주세요. 자 보이를 찍었죠? 보이! 더 쉬워요. 배고플 때 배를 만지는 것처럼 오른발을 내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. 우우우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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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 오빠! 아니 그걸 골라라 했는데 왜? 내 눈이와요! 저 거기 골라라! 어오 내 눈이 많고요! 아니 아니 앞으로 말고 이렇게만이에요! 이걸 밑으로 가주면서 이제 그냥... 약간 예배를 보면은 그... 뒤로 와서 앞으로 와야될 거예요 어 앞으로 아 뒤로? 앞으로요 뒤로 또 가야지 아니 뒤로만 와보고 엄마가 위로 올라와 그런 거예요 뒤로만 가라고? 아 위로 왔잖아! 어? 어? 나 이 사람 못 들겠어. 19경차인데. 19경차인데. 발을 갖다가 위로 올라오겠지.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를. 왜요? 아니지. 봐봐.